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긴 그렇고 YFI랑 Sun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이제 디파이용 곡괭이라고 해야 될까요? YFI가 뭔지, Sun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스테이블 코인 들고 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마 정말 몇몇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들고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 투자자 등 상당수가 업비트 빗썸을 사용하고 계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빗썸이나 업비트 또는 고팍스를 사용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따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입금하시는 그 원화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해외 거래소나 특히 바이낸스 후업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테더, USDC 또는 팍스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을 홀딩하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수익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예상하는 구간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어 놓아야 손해를 보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기능을 떠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 법정화폐를 들고 다이렉트로 암호자산 매수를 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에 포함되는 나라인데 대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암호자산 매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자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수록 테더나 USDC 발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DeFi와 CFi인데요. 이 DeFi와 CFi를 사용함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DeFi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요. DeFi는 많은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제가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유동성을 제공해서 DeFi 거버넌스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의 DeFi 투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DeFi에서 손해를 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형태의 DeFi의 유동성을 제공했다가 가격 하락을 피하지 못하신 분들일 텐데요. 이런 종류의 DeFi 투자 중 망한 것들을 나열해 보자면 핫도그, 스파게티, 소주, 김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지만 이런 류의 DeFi 서비스들은 이렇다 할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토큰을 발행하면서 사람들이 몰림에 따라 그 토큰의 가격이 오르고 이에 유동성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토큰을 배분 받고 그걸 매도하고 수익을 내게 되는 그런 건데요. 그냥 까놓고 이야기해서 서비스 오픈 초기에 빠르게 진입해서 빠르게 채굴하고 지체 없이 매도하면 수익을 얻으면서 이제 며칠 만에 두세 배 정도 풀리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거버넌스 토큰을 매수를 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김치, 소주, 핫도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수해서 이더리움과 1대1도 유니스와 풀에 넣고 그 유동성 풀 토큰을 DeFi 서비스에 다시 스테이킹을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는 보통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채굴에서 후딱후딱 지체 없이 매도하면 되는데 늦게 오신 분들은 풀에 넣기 위해서 매수한 그 해당 토큰의 가격이 떡락하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매도가 늘어나게 되니까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요. 임플먼트 러스라고 해가지고 풀의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풀에 1대1로 넣은 이더리움과 함께 그 숫자가 변동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풀에 넣어놓은 거버넌스 토큰의 가격이 내려가니까 수량이 늘어나버리게 되고요. 이더리움 수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서 가치도 없어져 버렸는데 숫자는 확 늘어나버렸고 이런 두배로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DeFi 세계에서 이런 종류의 유동성 파밍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걸 찾아보자 하면 볼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지금 앞에 DeFi 얘기를 했고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천천히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볼트는 영어로 금고라는 뜻인데요.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볼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 볼트라는 건 여러 가지 DeFi 생태계의 부분 부분 결합이 되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해하시게 된다면 지금 암호자산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YFI가 어떤 가치를 갖는지 이해를 하실 거고요. DeFi가 폭탄 돌려막기라는 이야기가 그 일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YFI는 지금 DeFi 시장에서 그럴싸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니까요. 연파이낸스에 있는 볼트를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 종류가 눈에 띄는데 이 볼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토큰들을 스테이킹하면 연파이낸스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돈을 굴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탈중앙 해지펀드 같은 거죠. 돈을 맡겨놓으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최적화된 돈 굴리기를 해준다. 그리고 나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인출하게 되면 그때 수익난 부분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고객의 지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연파이낸스의 이더리움 볼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이더리움을 넣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갑을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에 연동을 해가지고 이더리움을 올려놓는 겁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그 뒤에서 연파이낸스가 진행하는 작업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더리움을 올리게 되면은 그 이더리움을 메이커 다오에 넣어서 다이를 대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하는 겁니다. 이후에 그 다이를 연파이낸스 내부의 Y-DAI 볼트로 옮겨 담고요. Y-DAI 풀 스마트 컨트랙에 올려진 다이는 커브 파이낸스의 커브 Y-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 다이는 커브 파이낸스에 묶이게 되고 Y-CRB라는 커브 파이낸스 토큰을 받고 그 토큰을 다시 커브 파이낸스 커브 게이지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커브 게이지에 Y-CRB를 넣으면 그 보상으로 CRB 토큰을 받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커브 파이낸스 토큰인데 이 CRB를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여러분들이 볼트 서비스를 그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싹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뭐 무조건 안전하다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예로 들어드린 이 이더리움 볼트의 경우에는 메이쿠다우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율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커브 파이낸스 쪽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Y-FY가 가치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연파이낸스가 이자 농사 종합 어그리게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더리움을 메이쿠다우로 넣어서 다이를 대출받고 다시 커브 파이낸스에 올려서 Y-CRB로 바꾸고 그걸 다시 커브 게이지에 넣어서 CRB를 채굴한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바꿔주는 이 작업. 이거를 원클릭 서비스로 대응을 해주는 게 바로 연파이낸스이기 때문에 디파이 쪽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고요.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Y-FY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시는 거고요.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Y-FY가 디파이 쪽에서는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Y-FY 가치를 더 올려주는 요소들 중 하나는 프리마인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디파이 서비스들 중에 서비스 오픈 전에 미리 이렇게 채굴해놓고 가격이 올랐을 때 다른 사용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 게 프리마인 즉 사전채굴인데요. 스시스왑의 개발자가 이런 걸 했다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데 연파이낸스는 프리마인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최대 발행량이 3만개입니다. 비트코인의 7천분의 1이죠. 이런 희소성 때문에 그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왜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가 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채굴을 한다던가 볼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 크게 손해볼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썬채굴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썬토큰이 트론에서 YFI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그럴싸한 그림이 없지만서도 채굴풀에 들어가서 채굴을 한 겁니다. 제가 썬에 처음으로 이제 제네시스 마이닝으로 들어갈 때는 참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트론은 스테이블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네시스 마이닝 이후에 저스트 스왑에서 썬 트론 풀에 넣고 유동성 토큰을 다시 채굴풀에 넣어서 썬을 채굴했습니다. 이것도 가격 변동에 따라서 풀 내부에 있는 토큰 개수 가격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만약에 스테이블코인으로 이걸 채굴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채굴에 사용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많은 사람들 그 곡괭이라고 하잖아요. 이더리움 체인으로 본다면 다이 테더 USTC 등이 있을 거고요. 트론 체인 상에는 TRC20 버전의 테더가 있겠죠. 그런 것들로 채굴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리스크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연파이낸스의 경우 그 창시자인 안드레 크로니에가 연파이낸스라는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습니다. 뭐 자기 말로는 언론의 산업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이제 싫어져서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커뮤니티의 운영을 넘겼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파이 토큰은 프리마이닝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채굴에 뛰어들어서 토큰을 얻어냈고 그 노력만큼의 거버넌스 파워를 누군가는 얻었고요. 뭐 YFI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연파이낸스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안드레 크로니에는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또 개발의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연파이낸스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연파이낸스의 소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던 블루컵이라는 트위터리언이 최근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먹튀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YFI랑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아예 없다고 하긴 좀 그렇죠. 어쨌건 관련된 사람이 그런 걸 했으니까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썬토큰의 경우에는 어찌되었건 많은 트론과 테더, UST, J가 썬마켓에 묵혀 있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이 썬마켓의 경우에는 아직 이렇다 할 수익 모델이 정확히 없어요. 물론 계획이 있겠죠. 제 예상에는 아마도 썬마켓에서도 연파이낸스처럼 볼트 서비스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이라던가 수업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히 구현이 된다면 그 서비스의 가치를 올릴 수 있겠죠. 이제 곧 다가올 다음 상승장에는 중앙형 거래소에서 만들어가는 CDPY 트렌드가 있을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런 디파이들도 같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바이낸스의 BNB나 크립토닷컴의 CRO 또는 셀시우스의 셀토큰 등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크립토닷컴이 이런 면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스웹에 대항하는 디파이 스웹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출시를 했고요. 원클릭으로 유동성 파밍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슈퍼차지라는 서비스도 얼마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기업들의 CDPY들이 요즘 머리를 많이 내밀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 CDPY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트론에서 유사한 모양새를 갖고 있는 연파이낸스와 썸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시작은 제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플랫폼들에서 디파이, 시파이, 그리고 CDPY들에서 이런 스테이블코인들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연파이낸스와 썸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벤틀리 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